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가능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우리 주가가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게 다시 내려왔는데 조금 이 구간 눌린 구간인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죠 무조건 올라가긴 가냐 한 선생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책임지고 HLB 급등시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 주주님들이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손가락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HLB는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 FDA FDA 승인 이슈가 있죠 우리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승인 무조건 될 거다 오케이 승인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최근에 유한양행이 승인이 되었죠 결국 이 유한양행 승인은 바로 우리 HLB의 후속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라고 우리 더욱더 이 기대감이 품풀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9월달 우리 9월달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료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재료 이슈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9월달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라는 거 우리 9월에 암학회 여러가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 또 유러 종량학회 에스모가 나란히 열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세계 폐암학회에 우리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우리 또 에스모도 열리고 우리 9월 중순에 9월 중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서류 제출이 있어요 우리 서류 지금 현재 우리 FDA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자 우리 항서제약 항서제약이 이번에 단언을 했죠 9월 중순까지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9월 중순 그러면 우리 9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중순까지 계속해서 우리 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서류 제출까지 이어지면은 당연히 우리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기대감 요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왔다시피 여러가지 리보세라립에 대한 효과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위암 간암 폐암 여러가지 암 모든 암에서 거의 지금 현재 치료 효과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들 또 우리 에스모 에스모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또 9개의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거 결국 우리 이와 같은 이슈들 주가에 상승을 하기 위한 재료적인 것들이 상당히 나온다 9월에는 우리 HLB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요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패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다 뭔가 악재가 있다 악재도 없고 이유도 없다 다만 우리 HLB는 세력이 있고 주포라는 게 존재해요 주포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게 어제의 하락 어제의 마이너스 10호 때 급락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HLB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급등하기 전에는 한번 죽여놓고 급등을 시키는 고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 3월 달이죠 우리 여기 3월 달에서도 한번 주가가 크게 희청거렸다라는 거 여기에서 마이너스 18% 하락 결국 하락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루머로 인해서 이 루머 누가 생산한 세력들 세력들이 루머를 퍼뜨리면서 한번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한번 죽여놓고 여기에서도 한번 죽이고 순식간에 급락시켜 놓고 올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던 과거의 패턴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결국은 올려버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아래 꼬리가 달리진 않았지만 결국은 급등을 앞두고 한번 죽여놓고 가는 패턴들을 그린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자 우리 이때도 제가 분명히 최고점에 여러분들 대응, 대응하자라고 대응책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응, 계속해서 이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HLB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봉, 은봉, 은봉이 나올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하락할 때 모아두면은 분명히 급등 수익을 안겨준다 하지만 올라가네 하고 쫓아가면은 얻어 터져요 올라가네 하고 사면 얻어 맞는다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항상 올라갈 때 쫓아가려고 하면은 혼꾸령이 난다라는 것이 우리 HLB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멘트 자 이 멘트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죠 제가 조금 억양이 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 한 선생 아닙니까? 선생이다 보니까 뭔가 알려주고 뭘 하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조금 교육도 있지만 뭔가 자꾸 호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 자꾸 그죠? 조금 듣기 쉽게 뭔가 자꾸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수익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대응책을 알려드리면서 왜 이렇게 안하냐? 해야지 수익 난다 수익 날려고 여러분들 주식 왜 합니까? 주식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아니에요 주식 왜 하지? 그냥 뭐 주식이 어떤가 체험해 보려고 최종 목적은 뭡니까? 주식으로도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주식으로 돈 잃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알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2만 9천원 고점 갈 때도 안 팔다가 결국은 좋다가 말았고 좋다가 말았고 그죠? 후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꼭 이해를 하실 거고 제가 그래서 이 대응 대응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항상 언제 은봉음봉 나올 때 사면 된다라고 제가 대응 전략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봉음봉일 때 사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 이때도 수요일날에 급락시키더니 우리 어제도 수요일날 급락을 시켰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제가 다 전략을 드렸죠 똑같은 전략입니다 라고 자 우리 이때 드렸던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때 우리 은봉이 나오면서 하락했을 때 자 이때 전략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자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뭐라고 전략후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후강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까지 3 은봉을 그려주면서 은봉이 하나 둘 셋 금요일까지는 우리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3 은봉 지금 무턱대고 빠졌다고 해서 4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금요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조금 안전하게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자 일단은 자 우리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은봉이 하나 나오면서 쏟아졌지만 우리 수목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3 은봉일 때 사자라는 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3 은봉 패턴을 다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우리 다 전략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3 은봉이 되는 내일 금요일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월 26일 27일 28일 금요일날이 되는 날 우리 여기가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바로 폭등을 하면서 우리 60%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주었죠 이러한 순간에 대응 다 여러분들께 대응책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가 6월 28일날이었고 보세요 6월 28일날 HLB 59,000원 6만원 우리 7월 2일날도 59,000원 6만원 또 우리 7월 1일날 계속해서 우리 이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아래에 보시면은 7월 1일날도 자 우리 여기 다 보이잖아요 7월 1일 6월 28일 7월 2일까지 그죠? 계속해서 이 구간 59,000원 6만원 동안 3일 동안에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타점들 다 함께 전략을 드립니다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로 H라고 H라고 자 H0으로 써서 이게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글로 H라고도 조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이 스팸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여러가지 주식 관련돼서 매수, 매도, 여러가지 종목명 요런 것들이 조금 스팸 경우가 많네요 자 우리 이쪽으로 5073에 7491로 H라고 한글로 H라고 요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다 함께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이와 같은 대응체 결국은 뭐다 지나고 봤더니 최저점의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던 거고 결국 우리 급등하니까 또 급등할 때도 매도의 전략도 다 함께 드렸잖아요 자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보셨던 그대로에요 우리 은봉 은봉 이렇게 3 은봉일 때 우리 여기서도 은봉 은봉 나오는 구간 다시 한번 우리 이 기회 잡으셔야 된다 우리 주가는 올라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한번 죽이고 올라간다 우리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간다라고 무조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우리 9월달에 여러가지 학회 이벤트들이 있고 또 다시 거래량 없는 이와 같은 패턴들 항상 올라갈 듯 하다가 한번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 우리 여기에서 또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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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단봉 단봉 급등 또 단봉 단봉 급등 또 단봉 단봉 급등 정확하게 우리 이때의 상황이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패턴들 정말 비교했더니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이래놓고 또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은 급등률이 나왔다 우리 여기에서도 또 이와 같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해야지만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수익 자 분명히 우리 여기에서 매수의 전략 다 드렸고 또 우리 여기 급등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 매도도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조심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지라고 봤더니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하냐 여러분들 댓글로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12만 9천원에도 안 팔다가 한가 맞아서 상당히 속상하고 물려 있는데 물려 있는데 근데 올라온다고 아직 본전도 안 오고 이제 막 본전 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속상하긴 하셨을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매도하라고 하면 갈 종목도 안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매도하라고 한들 누가 제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사라고 할 때도 안 사고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말씀 듣고 대응대로 하셨다라는 분들은 100 중에 3명 5명 정도밖에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 보는 사람 3명에서 5명 결국은 우리 3% 이내에 이러한 사람들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이에요 제가 암만 완벽한 전략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전략대로 안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상 보신 분들 전략대로 하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답변해 주는 거고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도 매도 구간 여러분들 여기 매도 타점이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잠깐 확인할게요 자 우리 그때 이렇게 전략을 드렸을 때가 우리 5천명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5천명 따봉이 200개 정도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나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한 선생 말이 다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맞긴 뭐가 맞아 개뿔 이러신 분들은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저는 모든 게 정확하게 증거 증거 영상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다 전략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자꾸 한 선생 너는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뭘 자꾸 조심하래 자꾸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이 주가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은 없다 아시겠죠 영원한 급락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50% 폭락을 했어요 하한가 몇 방 맞았다 하한가 한방 두방 세방째 하한가가 풀리면서 반등 나갈 때도 정확하게 제가 여기 하한가는 하요일날에 풀립니다 이때 추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라고 아주 외쳤습니다 정확한 저점에서 반등 나갈 때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또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고 이따가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결국 뭐다 영원한 하락이 없듯이 마이너스 50% 하한가 두방 맞고 주가가 반등 주었듯이 지금 우리 상승 나와주면서 50%의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눌러놓고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 분명히 뭐라고 했죠 눌러놓고 갈 거다라고 눌러놓고 가긴 가요 안 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고점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매수의 전략 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언제 미리 미리 알려주고 지금도 언제 미리 급락하기 전에 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그때 정확하게 우리 7월 8일 날에 HLB 96,000원 97,000원 단기 고점 저항권 매도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매도의 전략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은 우리 이때 말씀드렸을 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우리 최저점의 매수 타점 고점의 매도하고 매도와 매수 이와 같은 전략 주식 왜 합니까 라고 제가 수익 내려고 돈 벌려고 한다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다 함께 대응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여기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 5073 7491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H 대응 이라고 H 대응 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러한 구간들 구간들 또 우리 내일 금요일 바로 이러한 구간 우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을 왜 중요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결국은 수익 이 수익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 매도 안 했던 분들 너무나도 고생고생하고 아직도 안 오고 있다 6개월 6개월이 넘도록 우리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결국 우리 여기에서 여기 이거 50% 수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여기 이거 60% 50% 60% 만 해도 벌써 여기 여기 이 두 번만 대응을 해도 두 번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혹시라도 한 번만 왜 여기에서는 그냥 구경만 했더라도 두 번째 여기에서는 한 선생 말 믿고 했어도 우리 6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했다라면 우리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마지막 기회 총 3 3 번 한 번 두 번 놓쳤으면 우리 마지막 이번이 세 번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 꼭 이번에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한 번 두 번 모든 전략을 따라 하셨던 분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냈고 첫 번째는 놓치고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따라 하셨던 분들은 60% 수익을 냈고 우리 이번에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그죠 과연 빨리 빨리 함께 참여할수록 우리 수익은 높아진다 100% 의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겠어요 아니면 60% 아니면 0%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죠 함께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다 혼자서 자꾸 손실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과거부터 우리 과거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6개월이 넘도록 6개월이 넘도록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 영상 찾아보세요 얼마나 완벽한 전략을 줬는가 모든 전략 저점과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안된 적이 있는가 따봉 개수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봉 맞다 안 맞다 라고 여러분들 맞으면 맞으면 다들 따봉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한번 두번 여러분도 제 영상 한두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10번 이상은 다들 봤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전략이 거의 자 우리 또 이번에 기해 지난번과 같은 또 우리 이와 같은 급등 급등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급등 똑같은 패턴 정확하게 단봉 급등 패턴이 나오고 두번 나오고 정확하다 라는 거 우리 왜 급락을 했는가 패턴 분석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HLB는 한선생 소나기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이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왜 20년이 넘도록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안 겪어본 게 없다 저도 과거에 이와 같은 세력들 하고의 연결고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런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세력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왜 알 수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안 팔았더니 고생했다라는 경험 한선생 얘기 들었더니 좋은 경험 결국은 이와 같은 경험 이 경험은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노장은 죽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주식바닥은 주식바닥은 경험밖에 여러분들 믿을 게 없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다 제가 이와 같은 노하우 제 경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이 대응을 통해서 100% 수익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50% 수익 나는 사람도 0% 수익 마이너스 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100% 이상의 수익이라는 전략들 1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렸고 또 앞으로도 200% 300%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우리 대응 해드릴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대응 여전히 지금 긴가민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와 같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 번 몇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 대응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H 대응 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50 73 749 하나로 H 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벤트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식으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 벌 수 있다라고 우리 월급 프로젝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예요 월급 제2의 월급 자 우리 100만원만 있어도 이 100만원 소액 가지고 한 달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재능 기부를 하면서 제가 재능 기부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매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월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전략 알려드리고 있고 자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들 보세요 자 우리 휴마시스 랩지로믹스 이거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에요 코로나 제가 코로나 학산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준비하자 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8월 초부터 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컨타매트리스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휴마시스 랩지로믹스 8월 초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와 같은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스팸 때문에 이 스팸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제가 매일같이 우리 투자 전략글 투자 전략 정보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코로나 8월 2일 금요일부터 저는 다 여러분들께 준비해야 된다 라고 미리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코로나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 진단 키트 엠폭스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엠폭스도 날리고 그죠 우리 랩지노믹스 그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했고 코로나 입원 환자 급증 우리 지금 관리 비상 우리 주말 주말 앞두고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우리 8월 3일날 8월 3일날 토요일 이에요 토요일날 되기 전에 우리 금요일날 8월 2일부터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8월 2일 8월 5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매수 해야 된다 라고 우리 매수 가는 구간들 또 코로나 관련주들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문자를 못 받았다 라는 분들은 이와 같은 문자가 안가는 경우가 없겠죠 우리 여기 스팸으로 차단되신 분들은 꼭 여기 입장하셔서 여기는 차단이 되진 않으니까 여기는 올려드린 거 입장하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하는 방법 여기 5073 7491 로 h h 텔레그램 h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주소 다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다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보세요 우리 단기단타 월급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왕고래 우리 대왕고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이러한 전략들 계속해서 드리면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고 자 우리 이 결과치를 보세요 우리 결과 자 우리 지난 8월 달에 아까 보셨던 그대로 문자 보내드렸던 것들 우리 휴마시스 랩즈노믹스 우리 코로나 관련주부터 컨타맥트리스 등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100만원 가지고 우리 랩즈노믹스 휴마니스 이거 50%가 아니고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100만원 가지고도 41%면 41만원 수익 12%면 12만원 수익 32%면 32만원 수익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 수익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수익이 지금 현재 285%에 달하고 285만원이 된다라는 거고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432% 였고 우리 6월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우리 6월달 은 500%가 넘는 이와 같은 수익을 안겼습니다 결국 우리 100만원으로 521만원의 수익이었고 200만원 갖고 했을 때는 우리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었다 500만원 일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우리는 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500 1,2,500 이와 같은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 자 우리 그리고 또 주식을 통해서 월급 제2의 월급을 또 벌 수가 있다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훨씬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7491 월급 월급 88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다 같이 참여하면서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않고 매달 월급 월급처럼 따박따박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구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학상 관련주 다 말씀드려서 이미 너무나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우리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우리 8월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우리 8월 초 8월 2일 5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100% 이상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100% 이상 그죠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우리 대왕고래 위와 같은 종목들 미리 미리 우리 바닥에서 바닥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러한 구간에 함께 매집 함께 매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러분들 아직까지 급등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왕고래 이 매집주 히든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대왕고래 투자 검토 하고 있다라고 아람코 애니가 결국은 투자 검토 이후 확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계속해서 12월 내년 6월까지 일정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월 말 8월 말에 또 주관사 입찰 시작 누가 누가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우리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결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대왕고래 종목 화성 벨브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자 우리 화성 벨브 주가 잠깐만 살펴본다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보세요 우리 얼마 우리 이 구간 바닥 5천원입니다 5천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3배가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 우리 5배 10배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구간에 대응 대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타점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이 달라지고 우리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종목 아직도 상승 가능하고 우리 여기 종목들 전략 총 3개의 관련주들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왕고래 종목 역시 자료 50737491 로 H 히든 이라고 H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HLB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꼭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100% 아시겠죠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대응 전략들 H 대응 이라고 꼭 함께 대응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우리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다 좋다가 말고 좋다가 말고 그죠 너무나도 후회하신 분들 이번에는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세 번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 꼭 함께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